네,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연일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한일 두 나라의 청년들이 부산에 모여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부산 흰여울 마을입니다. 이곳의 한 주택 옥상에 청년들이 모여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쿨루프 작업에 나선 건데, 뼈약볕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곳곳에 페인트칠을 합니다. 지금 재가고 있는 쿨루프 작업은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열을 반사하는 페인트를 칠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위해 한일 청년 29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서툰 언어 실력에 말은 잘 안 통하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며 봉사활동을 이어갑니다. 지금 정부와 정부 사이가 안 좋은 것뿐이지, 사람들 사람으로 소통하려고 말이 안 통하지만, 언어의 장벽을 이기고 최대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정부의 냉각된 관계 속, 일본 청년들은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큰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정보가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한국의 정보가 굉장히 친절하고, 오늘 아침에도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일본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부산과 일본의 사회단체가 교류를 통해 사회째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한일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분들은 사실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과 일본 기업에 대한 컴플레인이지, 실제로 민간에서 하는 교류는 이어져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연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속에서도,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두 나라 청년들의 아름다운 봉사활동은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